지선은 걱정 마.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일이잖아.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저기... 어차피 다 아는 것 같긴 한데... 나 말이야, 단장이라... 말하지 마. 안 듣고 모르는 걸로 할게. 그날 부산에서 키스한 것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. 너가 나 찬 것도 없던 일로 하고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. 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?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그냥 안 바꾸고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. 네가 날 친구로 대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. 근데 나한텐 넌 친구는 아니야. 넌 네 마음 가는 대로 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자. 차라리 그냥 욕을 해주면 안될까? 빡! 싫어. 내가 이쪽 찾아볼게. 단장 찾아서 상 타야지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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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